스탠바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초정약수로 7월 한여름철에도 이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푸른아파트라고 증평의 초정약수로에 위치한 106동 302호 302호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요 짐은 5톤짐정도 되고 1톤차 한 대에 5톤째만 3분의 2정도 침대가 커가지고 이제 5톤차가 왔구요 3층이다보니까 그래도 1톤사다리차가 왔네요 25층정도 된다면 5톤사다리가 왔겠지만 네 왔습니다 역시 그 한여름이든 눈이 오든 이산은 지진이나든 태풍이 오든 번개같이든 이산은 계속되는거에요 당연히 obs 위에 올라아봤는데 짐은 뭐 대략 cautse 에어컨 빌리블ütün 겁내커 무슨 양쪽 4개 기둥이 높이 솟아갖고 캐모피를 달 수 있는거 봐 사이즈는 한 킹사이즈? 킹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삿집은 뭐 대략 어려운 집은 아니고 아무튼 증평에 초정역소로 늘 푸른 아파트인지 빌란지에서 2020 익스프레스 윤성택 이었습니다